Q. 고맙습니다. Q.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막둥 안녕하세요. 아유 호사! 아유 뭐야 여기까지! 알지, 고맙습니다.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왔대? 아이 참 뭘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나 몰입하고 싶은 너와 물과 물고기 좋아 난 네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호사 씨가 또 멤버 중에 유일하게 현장에 왔어요 뭐야? 카메라 하는 거야? 카메라 뭐예요? 디노, 디노? 아 좋다! 좋아 좋아 처음 보고 이미지를 열심히 해야지 참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파이팅! 오케이! 카메라? 카메라 뭐 그 다음? 불러보고 불러기까지 다 해볼게요 일단은 생각보다 연습을 좀 많이 했어서 그런지 시간이 상당히 좁은 시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시간이네요 무슨 일이죠? 선옥학의 지난 4시 됐으려면 아, 3시간? 2, 2시간? 선옥 때 이제 형이 맞잖아 이런 거 아니야? 형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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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나만 잘하면 돼! 뒷구르기 파이팅! 오케이! 했다고 해? 예수는 정말 ... 춤을 기용하게 춘다 아우 좋아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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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느낌 알겠다. 느낌 알겠어. 느낌 알겠어. 이 다음 거기에 이동하는 거 진짜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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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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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 오케이. 아 천하가다 보자. 오케이 오케이. 맛있다, 맛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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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막본이. 폴로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가야죠. 우리 막내인데 퍼포먼트 리더가 또 와서 첫 방이자 막방 무대를 마쳤는데 일단 순식간에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재밌었고 혼자 한 것 치고 그래도 저는 모니터로 봤을 때는 나름 만족했고요. 좀 혼란스럽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웨잇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루 말할 수가 까지를 먹고 그냥 프레임 하세요. 웨잇의 스페셜 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 웨잇에 걸맞게 제가 변신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스타일과 어떤 컨셉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 생각보다 웨잇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아요. Let me know this, and I know this. 취미가 너무 안 좋은데? 한 세 번 해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안 쓰게 됐어요. 이 정도는 별로 이거 왜 합쳐 봐. 그러면은 허팝과 기존 렌즈로 한번 더 하세요. 예. 네. 물과 물고기의 조화 네 저도 지금 이게 확실히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는 거 같아요 사실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좀 떨어져 있고 싶고 세븐틴이 그래요 세븐틴이 안 피곤하다고 하면은 이제 거짓말인데 혼자 하게 되면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그냥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내 몸이 안 좋은데 3 2 1 컷이십니다 RF 더워 자 풀려도 쉽고 저 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Q. Q. 3, 2, 1, 컷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웨이즈의 스페셜 비디오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멋진 로케에서 멋진 스텝 분과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뿌듯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잘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음악방송도 지금 시점으로 다 나가고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하나 더 남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캐럿분들 스페셜 비디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